수계 있으세요? 보여줄게 준비한게 있으세요? 엄마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요 저기 그... 섹시댄스 한번 가죠? 섹시댄스 한번 가까요? 섹시댄스? 시키는 바람에 섹시댄스? 예 저희가 높은 점수 드립니다 이거 가면 높은 점수 드립니다 야 그럼 음악 좀 줘보세요 자 EBC의 섹시스 와우 좋아 좋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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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뻣뻣한데요 혹시 모창 가능한거 있으세요? GD 잘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? 누구요? GD 모창 GD 모창을 한다는 얘기예요 GD 모창까지는 아니고요 예예예예 비슷하게 괜찮아요? 엄마보다 나이도 어린데요 네 그럼요 해보겠습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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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trade 와US 와우 와우 이번 무대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참 이번 무대 대단한 무대인 것 같습니다. 뒷모습을 봐서는 심령술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팝의 거장입니다. 정말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. 스티비 언더입니다. gan하게聲 기록한 Wellness Lately, I've had the strangest feeling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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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